21강의 1번 빅데이터의 원천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 빅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의 의미야 굉장히 많은 데이터의 기본적인 source, 원천이 어디냐 어디에서 온 거냐 예전 과거에는 인간이었겠지만 이제는 기계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종종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기계에 의해서 instead of, 뭐뭐 대신해 라는 건데 우리가 instead라고 하는 것을 단독으로 쓰이게 되면 얘는 부사야 그냥 대신이라고 하는 걸로 얘는 단독으로 쓰이고 instead of를 쓰게 되면 뒤에 명사가 나오면서 이 명사에 관련된 어구들이 따라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 대신에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만 관련된 사람이야 어디에 creating new data 새로운 자료에 새로운 자료를 만드는데 사람이 관련되는 것 대신에 이것도 좀 보자 전치사라고 하는 것 뒤에 명사를 쓰고 그 뒤에 ing를 이렇게 쓰게 되면 ing라고 하는 것을 명사를 수식한다 그러기보다는 전치사 때문에 썼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좋아 즉 전치사 뒤에 명사 동명사라고 하는 걸 쓴 거고 이 동사적인 성질이 있는 동명사에 대해서 누가 그랬냐 라는 주체를 설명하는 의미상 주어를 앞에 명사 자리에 썼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주어 동사처럼 한다 어떤 사람이 관련되기보다는 이런 의미야 관련되는 것 대신에 라고 하는 걸로 관련되기보다는 creating new data 새로운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관련되는 것 대신에 is generated 그 데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는 만들어집니다 순수하게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automated way 라고 하는 자동화된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쪽에 이렇게 두 개의 부연 설명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면 돼 이 부분만 조금 신경 쓰고 만약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뭐에 대해서 전통적인 자료의 출처 전통적인 자료의 출처가 어디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there was always a person 항상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된 누군가 involved 라고 하는 단어가 관련된 이라는 의미로 단독으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 문법적으로 표현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야 타동사로 봐도 되고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쓰는 건 맞겠지 표현 자체로 봐도 괜찮아 so consider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에 관련된 이제 전통적인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한번 좀 보자는 거야 고려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소매 또는 은행에서의 거래 또는 전화통화에서의 세부적인 기록들 아니면 생산품의 어떤 상품의 배송 그리고 송장의 집을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involve라고 하는 단어 뒤에 목적어 필요하고 뒤에 ing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걸로 봐도 괜찮다 여기에 타동사 목적어 지니까 능동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for data record 이 자료의 기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in order to 라고 하는 걸 쓰지 보통은 in order 투동사 원형이다 라고 하는 구조를 쓰잖아 뭐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로 누가 할 거야 여기다 의미상적으로 쓰는 거야 어떻게 해? for 명사로 for 명사 투동사 원형인데 이 자료라고 하는 이 데이터 레코드라고 하는 자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얘네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bpp 형태 generate generate 타동사 목적 없어서 수동으로 이렇게 쓴 거다 누군가는 how to deposit money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앞에서부터 하나씩 보는 거야 deposit은 이 뭔가를 내려놓는다는 건데 은행에 가서 돈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야 그래서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걸 deposit이라고 해 조금 어려운 말로 예치하자라는 말을 쓰는 거야 누군가는 돈을 예치해야겠지 그리고 구매를 해야겠지 또는 make a phone call 전화해야겠지 그리고 배송을 보내야겠지 또 돈을 지불이라고 하는 거를 또 만든다 또 지불을 해야겠지 이러한 과정들을 누군가가 꼭 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 앞에 나와 있었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된 누군가가 꼭 있어야 돼 뭔가를 하는 사람이 각각의 경우에 there is a person 사람이 있어 who is attacking action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 꼭 있는 거야 뭐로서 part 일부로서 여긴 이렇게 끊으면 되겠고 part of process of new data being created dd라고 하는 새로운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일부로서 이것도 봐봐 전치사 나왔지 명사 나왔지 ing 나왔지 그럼 이걸 수식하는 걸로 보면 안 되느냐 괜찮아 그것도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자료의 일부 과정으로서 이것도 괜찮고 새로운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일부로서 그러니까 이 표현이 훨씬 더 깔끔하고 좋다라고 하는 거야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 그럼 수동과 진행의 의미니까 ing하고 비동사 pp가 들어가겠지 전치사야? 그러면 전치사니까 명사 써야 되는데 pp는 안 되잖아 bing이라고 하는 걸 써주는 거지 그래서 수동 구조랑 여기서는 동명서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 언제나 새로운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일부로서 행동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so for big data 라고 하는 이거는 그렇게 이 부분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빅데이터에 의해서 이 빅데이터를 위해서 그런 거는 사실은 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this is not so for big data in many cases 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끊어보면 이것은 not so 아니야 그렇지 않대 for big data big data에서는 그렇지 않대 많은 경우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빅데이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많은 출처들 빅데이터의 많은 어떤 원천 출처들이 만들어지는데 뭐 없이 어떤 인간의 상호작용 없이도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 at all 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라는 의미 보통 우리가 not at all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 전혀 뭐뭐 아니다 라고 할 때 sensor, 센서가 있네 embedded in an engine 엔진에 들어가 있는 embed라고 하는 것이 끼워 넣다 라는 의미로 쓰이거든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써야겠고 엔진에 넣어져 있는 엔진에 들어간 센서가 예를 들어서 speed out data 자료를 내뱉는데 즉 자료를 제공해 준다 라는 거지 마구 자료들을 막 뱉어내서 많이 만들어 준다 라는 건가 뭐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것들 이 센서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자료를 내뱉는다 라고 해 비록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만지거나 아니면 이 센서라고 하는 것이 이 자료를 내뱉도록 요청하지는 않겠지만 to라고 하는 건 원래는 to 다음에 speed out data 전부 다 있어야 되는데 공통된 내용이라면 빼버리고 이 to만 이렇게 남긴다 이럴 때 대부정사 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뭐 그 용어까지 모르더라도 이렇게 to는 써야 되는 것들이야 애매한 거는 여기 이제 엔진이 뭐냐 라고 하는 건데 기계에 붙어 있는 엔진이냐 아니면 우리가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그 엔진이냐 라고 하는 건데 엔진은 앞의 내용을 좀 보자고 앞에서 봤을 때 기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라고 했었고 그리고 뭐 여러가지 것들이 좀 있었지 이 엔진은 그냥 구동하는 것 뭔가 행동을 취하고 뭔가 행하는 어떤 것에 들어가 있는 뭔가 구동할 수 있는 것의 엔진을 보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검색 엔진도 있겠지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인터넷상에서의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을 했을 때 어떤 자료들이 막 뽑아서 나온다 이렇게 된다면 센서라고 하는게 좀 애매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요즘에는 iot 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 그러니까 요 뭐 공기청정기 같은 것들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공기청정기라고 하는 것을 집에서 쓰는데 여기에 센서가 있어서 이 집에 뭐 평수가 한 30평이고 그리고 기온이 언제일 때 사람들이 뭘 눌러서 공기청정기를 가동했고 그럼 그런 기록들이 데이터에 쌓이겠지 센서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빅데이터를 만든다 라고 보는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엔진을 검색 엔진만으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모든 것에서 뭔가를 구동시키는 것이 있을 거고 그런 엔진에는 센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센서가 주변에 모든 것에 대한 자료를 다 만들어 내게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네 그런 영향을 봤습니다 목적 없어서 수동으로 쓰였고 뭐에 의해서 프리누털 스트레스라고 하는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스트레스와 그리고 다양한 것들 인 모트리노 킬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부모애라고 하는 것 엄마애라는 의미야 보통 엄마의 보살핌 이 보살핌에 있어서 다양한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배 속에 있을 때 그리고 태어나고 나서 보살펴 주는 것 여기에서의 어떤 다양한 것 다양성 이게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지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초기에 있었던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the effect 이 다양한 것들 이 다양성의 효과 또는 영향은 엄마가 돌보는 것에 있어서 이 다양성의 영향력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effects가 주어 뒤에 동서로 가는 거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차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엄마의 보살핌에 있어서 차이가 주는 어떤 영향 이 영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달됩니다 transmit 이라고 하는 것이 전송하다 보내다는 건데 목적어가 없어서 전달되다 정도 across generations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달됩니다 그리고 뒤쪽은 해설제하고 해석 좀 다르게 갈 거야 어떻게 볼 거냐면 위드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 나와 있고 뒤에 목적어가 쭉 나오고 그 뒤에 형용사 성질을 이렇게 썼다라고 보는 게 좋아 보면은 구조를 이렇게 본다는 거야 위드 쓰고 명사 쓰고 형용사를 쓴 걸로 보는 게 해석할 때도 구조성으로도 훨씬 더 좋아 이 부분 그럼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명사가 형용사이면서 이렇게 하지 명사가 형용사이면서 그럼 앞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건데 엄마가 보살펴주고 돌보는 그 차이가 가져다 주는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달된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럼 어떤 모습과 함께 이런 모습과 함께 새끼가 또는 자녀가 who experienced high maternal care 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엄마의 보살핌을 경험한 그러한 offspring 자녀가 사람으로 보면 자녀고 동물로 보면 새끼라고 하는 것 얘가 exhibiting 보여주면서 뭐를 더 낮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주면서 또 ing ing 제공하면서 더 높은 엄마의 보살핌을 스스로 또 제공하면서 스트레스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안 좋은 반응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세대에 걸쳐서 전달될 건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높은 엄마의 보살핌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낮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주게 될 거고 또 스스로 또 자기가 엄마가 되게 되면 그 높은 엄마의 보살핌을 얘도 제공하게 된다라는 거야 계속 물려받는 거지 이러한 영향력은 이러한 효과라고 하는 영향력은 적응에 도움이 될 것 어데압티브가 적응적인 인데 좀 풀면 적응에 도움이 되는 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어 이러한 어떤 영향력은 적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 이 새끼가 경험할 때 뭐를 환경을 경험할 때 어떤 환경 비슷한 환경을 경험할 때 뭐랑 비슷한 자신의 부모의 환경 자신의 부모와 비슷한 환경을 경험하게 될 때는 아마 이런게 도움이 될 거다 왜냐하면 비슷한 환경에서는 자기도 똑같이 받았던 걸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을 테니까 엄마는 제공해 주는 엄마는 낮은 여기서는 높고 낮은 걸 보는데 이렇게 보는데 보살핌이라고 하는 것하고 보살핌 그리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지 얘가 높으면 얘는 낮고 얘가 낮으면 얘가 높은 거 그것만 기억하면 low 하고 high는 크게 무리 될 수가 없을 거 같아 낮은 엄마의 보살핌을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엄마들은 여기는 지금 동사가 아니고 여기가 동사 그래서 텐드도 문법적으로 표시는 좀 해놔 이거 s 붙이면 안 돼 mothers 가 좋으니까 이 엄마들은 뭐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높은 스트레스의 responsiveness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as do their offspring 자신들의 그 자녀가 그런 것처럼 여기에 as 는 비교의 구조로 만들고 있고 뒤에 나오는 동사는 대동사야 그럼 대동사는 뭘 가지냐면 앞에 나와 있는 tend 를 받아도 되고 have 를 받아도 돼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가 그런 경향이 있는 것처럼 얘네도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농사를 받아서 do 를 써준 것 언제 언제 이 they 라고 하는 offspring 라고 하는 자녀들이 성체가 됐을 때 성인이 됐을 때라는 것 동물이기 때문에 아마 성체라고 나와 있을 거야 뒤쪽 하지만 offspring cross fostered 여기는 내용이 조금 달라져 cross fostered 라고 하는 것은 foster 가 양육하다야 그래서 교차되어서 양육되어진 거야 교차되어서 양육되어졌어 누구에게 다른 엄마들에게 다른 엄마들에게 교차로 양육된 이 offspring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거 보면 offspring 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집단으로 본 거다 이거 자녀들 또는 새끼들 그래서 show를 쓴 거야 이거 복수로 offspring 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엄마들에게 교차로 양육된 자녀들 새끼들은 보여줍니다 패턴을 보여줍니다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어떤 패턴을 보여준대 근데 이 반응이 좀 더 비슷해 누구랑 뒤에 나와 있는 이거랑 뒤에 뭐에 뒤쪽에 나와 있는 자신들을 양육한 그 양육한 엄마야 양부모가 되는 거야 양부모 양부모의 그 stress responsibility 라고 하는 예 이것과 비슷한 그런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줍니다 다시 보면 지금 교차로 실제 친엄마가 아니야 양엄마가 자신들의 엄마 그 교차 되어서 양육된 다른 엄마에게 양육이 된 그 새끼들이 있어 이러한 새끼들은 패턴을 보여주네 스트레스 반응의 패턴을 보여준대 근데 친엄마가 아니라 양 엄마들의 그 스트레스 반응하고 비슷한 걸 보여주더래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야 유전적인 거야? 아니지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스트레스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반응으로 봐 그냥 스트레스 반응과 엄마의 돌봄은 영향을 받는다 라는 거지 뭐에 의해서 all the experiences 라고 하는 초기의 경험에 의해서 또 유전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주변 환경에 처음에 뭘 경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통제 또는 규제 여기서는 조절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이러한 조절은 보여줍니다 여기 조절이 무슨 일인지 좀 이따가 다른 포유류와 심지어 식물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초기의 경험과 유전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주어서 이 지금 스트레스 반응 반응을 조절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조절이다 라고 보는 거다 통제하고 규제하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부분하고 이걸 보면 되는 거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성체가 된 동물들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 건데 이거는 초기에 태어나기 전에 어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과 엄마가 얼마나 보살핌을 주느냐의 차이에 대해서 받게 될 수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경험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22강의 2번 그랜빌티 우즈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어디에서 오하여 주어있는 컬럼버스라는 지역에서 4월 23일 1856년 누구에게 free black parents free 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흑인 부모에게서 흑인 부모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아마 이 부모는 좀 자유로운 것이 좀 주어졌나 봐 이 부모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용적인 것만 잘 이해하면 된다 그는 단지 다녔습니다 학교를 얼마 동안 몇 년 동안 before 뭐 하기 전에 dropping out and spending his time working 이라고 하는 drop out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학교를 떠나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학교를 떠나기 전에 그리고 dropping ing spending ing 병렬이야 자신의 시간을 spend 목적어 ing 로 가지 자신의 시간을 일하는 데 보내기 전에 학교에서 그냥 몇 년 다녔대 as a teenager 10대 로써 우즈는 health 가지고 있었어 다양한 직업을 가졌는데 뭘 포함해서 얘는 전치사 개념으로 보는게 좋아 including 단어로 봐 그냥 단어 laborer steel meal mill 라고 하는 철강이야 철강 공장 뭐로 나와있나 철강 공장으로 나와잇니? 한번 찾아봐봐 mill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장으로 어? 기공 아닌데 철 재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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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나와있지 재강소 그러니까 철을 만드는 어떤 공장이라고 보면 돼 재강소가 뭔지 모르지 재강소에 있는 노동자 또 철도 노동자 또 어프란티스라고 하는 것이 수습 직원이야 아직 정식 직원이 아닌 것 그래서 기계샵에서 수습 직원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우즈의 열정은 was electrical engineering 이라고 하는 전기공학이었어 내용이 좀 바뀌고 있지 그래서 여기 표시한 거야 삽입 정도로 우즈는 read 읽었고 studied 공부했습니다 the subject 그 주제를 relentlessly 라고 하는 아주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읽었네 전기공학이라고 하는 거 like many other black inventors 하지만 다른 많은 흑인 발명가들처럼 그는 health difficulty ing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을 찾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matched 일치하는 자신의 기술과 일치하는 일을 찾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1880년대에 몇 년 동안의 좌절이 있고 나서 우즈는 decides to take his life 자신의 삶을 가지다 자신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했어 decide to 어디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내 삶을 찾아 나서겠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since he could not find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고용주를 찾을 수는 없었어 would give him 그에게 일을 주는 고용주 he wanted to do 그가 하고 싶은 일을 주는 고용주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he went into business go into business 사업으로 들어가다 사업을 시작하다 사업을 시작했어 for himself 자기 혼자 힘으로 대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봐도 되고 사업을 시작했어 opening 문을 연 신시네티의 그 매장 워크숍이라고 하는 어떤 매장에 문을 연 그 사람은 open 타동사 목적이 있으니까 ing 분사고문이야 문을 연 그는 즉시 발명을 시작했습니다 끝 생략한 거로 보면 돼 보통은 have difficulty 그냥 ing만 써도 되고 전시사람 빼도 큰 무리가 없어 내용만 잘 보면 된다 이게 이제 한글로 써 있는 거 꼭 읽어봐야 된다 그 주제나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을 연구하는 거 관찰하기 어려운 것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야 일부 학자들은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 학자들의 얘기도 있지만 이건 틀렸다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건 얘기야 일부 학자들은 권고합니다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 권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도 생략되어 있어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권고합니다 어디에 질문에 어떤 질문 or is 쉬운 질문 뭐하기에 쉬운 답하기에 쉬운 질문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질문하려면 쉬운 거 해라 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또는 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질문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저요 저요 이게 아니라 어떤 문제라는 거야 문제 문제점들 투동사원형이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서 뭐뭐하기에 라는 걸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기준은 이 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 기준이 is not 아니야 without 없는 건 아니야 논리가 없는 건 아니야 논리가 있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논리적이긴 해 즉 무슨 말이냐면 연구가 있는데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러한 연구는 아무리 연구를 해봐야 알 수 없어 근본적으로 우주는 언제 생겨났고 우주는 뭐 이거 알 수가 없어 이러한 연구는 무익한 거야 무익하고 그리고 뒤에 for told이라고 하는 단어 쓸데없는 거고 무익하고 should be avoided 피해져야만 한다 라는 거 해봐야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avoid는 자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이었고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지 하지만 the larger danger 더 큰 위험성이 놓여 있습니다 자동사다 비동사 피피한데 어디에 pointlessly 점이 없네 그냥 무심코 바라보는 것 looking under the light 불 불빛 아래를 바라보는 것 전등 아래를 바라보는 것에 놓여있어 더 큰 위험이 놓여있대 언제 물체가 salt 라는 단어는 여기 object 를 꾸며줘 seek 라고 하는 거에서 온 피평태야 찾다고 하다 찾아진 물체 지금 우리가 찾았던 그 물체 있지 그 물체가 놓여있어 어디에 어둠 속에 놓여있어 하지만 could 뭐뭐 할 수 있어 with effort 묶어주고 노력을 하면 노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찾아질 수 있어 그럴 때 그럴 때 앞에 나와있었던 아무 생각 없이 불빛 아래만 보고 있는 것에 더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해석을 깔끔하게 더 큰 위험이 존재하고 있더라 불빛 아래만 자꾸 보고 있어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때 잘 보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던 그 물체 있잖아 얘는 어둠 속에 있어 근데 노력만 잘하면 찾을 수 있는데 자꾸 이 불빛만 보고 있는 거야 불이 이렇게 있어 전등이 이렇게 돼 있는 여기만 불이 비치고 있어 그럼 여기만 보려고 하는 거야 여기는 왜냐면 보기 쉽지 쉬워 여기는 보기가 어렵지 근데 답은 여기 있어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요거 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쉬운 곳만 보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거야 답을 찾을 수도 있는데 못 찾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Large Perch of Social Science 그래서 사회과학의 많은 부분들이 Perch가 지금 주어야 해보러 간 거다 이미 Diverted Their Focus 라고 하는 그들의 초점을 분산시켰어 어디에서 어디로 뒤에 나와 있는 Important 중요한 것에서 어디로 쉽게 관찰되어지는 것으로 그럼 이거는 안 좋은 거야 지금 이거 비판하는 거야 그리고 더라는 것하고 형용사가 붙으면 명사 성질이 될 수 있다 추상 명사가 될 수 있어 더 플러스 형용사는 추상 명사가 될 수 있어 우리가 뭐뭐한 사람들도 있지만 쉽게 관찰되는 거야 관찰하는 게 아니라 ED가 붙는다 주위에 목적 없으니까 쉽게 관찰되는 것으로 자신들의 초점을 분산시켰어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됐냐면 사소하고 작은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동해 버린 것이지 사회과학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 말은 Dear By는 부사다 그로 인해 문장 끝나고 분사고문을 쓴 거야 Drift 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다 자동사로 쓰였고 그래서 ing야 Trivia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거 밑에 있을 거야 이건 아인슈타인의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라고 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입증되었어 어렵다는 게 입증되었어 prove 다음에는 형용사를 써 to test 테스트하기 어렵다는 게 입증되었어 그러면 Should we have retrained Restrained 라고 하는 억제하다 억제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억제해야만 됐을까 From 뭐로부터 그것을 고안해내는 것으로부터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이거를 고안해내지 못하게 해야만 했을까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많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Keep Stop Prevent 이런 단어들 Hinder Discourage 동사 목적어 from ing 구조 그대로 가면 돼요 그대로 목적어가 머마하지 못하게 하다 라고 하는 구조로 쓰여지는 여러 단어들을 여기다가 다 쓸 수 있다는 거야 테스트하기 어렵다는 게 입증되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거를 그냥 고안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고안하지 말았어야 됐나 뭐 이렇게 된 거지 뒤쪽에 The Structure of Scientific Program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과학적 프로그램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distorted 지금 왜곡되어 있어 distorted 타동사 목적 없는 거 원래 과학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답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그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왜곡이 되어 있다는 거지 뭐 할 때 연구자들이 shy from the logical next question shy는 부끄러워하는 거잖아 여기는 피하다 라고 하면 돼 피하다 연구자들이 피할 때 뭘 피해? 논리적인 다음 질문을 피할 때 왜냐하면 그 질문의 답이 will be hard to find 찾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피하게 되면 이렇게 피하게 되면 과학적 프로그램의 원래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 있지 To give bonus credit Credit은 어떤 공로라고 하는 것 어떤 믿음 생각 여기서 뭐라고 나와있나? 인정이라고 나와있네 보통 우리는 공로라고 하는 걸로 많이 쓰여 그래서 보너스 인정을 주는 거야 추가로 인정을 더 해주면 돼 누구에게? 학자들에게 이 학자가 누군데? 테이콘 떠맞는 학자 더 힘든 과제를 맞는 학자들에게 추가적인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야 어떤 과제인데? 연구하는 과제 덜 관찰 가능하니야? 쉽게 관찰 가능하면 안되겠지 어려운 거라는 게 뒤에 나와야 돼 뒤에 덜 관찰 가능한 것을 연구하는 그런 더 어려운 과제를 맞는 학자들에게 추가적인 공로를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나와있는 22번에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